어젯밤 10시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길은 주변 산림을 태운 뒤 1시간 40여 분 만에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진화작업엔 펌프차 등 차량 22대와 진화인력 133명이 투입됐습니다. 산림청은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산불의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